이거 집중 엄청 해야 됩니다 자 형님들 말씀 나누고 계십시오 아 또 잡으러 오네 자 잡으러 왔어 자 대본은 연기됐습니다 와 되게 침착해 대본은 연기됐습니다 시간이 안된대요 광명까지 하면은 못기달려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기다리게 할 수가 있어 이러더니 안된다고 니가 내일 나한테 대절을 걸어 대보가 서풍하고요 서풍하고 눈 맞았어요 지금 대보 자 저랑 놀자고 그러더니 서풍하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보 아 되게 침착하다 또 잡으려고 또 잡으려고 이렇게 시간 다 쓰면서 엄청 간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과일 입장에서 집중을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다 나갑시다 대보 보러 우리 샤프라님 어 이게 왜 맞아 어 약간 운이 따랐어요 자 오늘 바이슨하고 하는데 운이 계속 따라요 아까 저기 쪼싱도 그랬고 아 아 어 어 아 아 이런 아 아 아 되게 짜게 짜게 한다 아 아 잘못됐다 아 아 이게 뭐야 아 참나 야 짜다 짜 자 블랙헨 님이 튕겼어요 밀당이 중요합니다 밀당이 아 되게 짜게 하네 땡 다 아 아 아 아멘 자아 어우 더블잎 보고서 약발로 튕기고 보셨죠 약손으로 와아 뒤로 살짝 빠지면서 하단 맞을거지라 약손을 내밀었어요 좋아 아아 일부러 안잡힐 거리까지 튀어서 아래 약발을 심었죠 자 노베체와 라오인과 저와 한방다이에 편먹고 한거는 이겼구요 지금 광명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래 이게 아아 이거 아쉽다 어어 역잡았고 약발로 하니까 역잡았죠 지금 아아 아아 요거를 또 쓰읍 기가 막히네 진짜 운영 잘한다 와아 운영이 진짜 너무 좋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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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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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aha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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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을 상대로 이렇게 갉아먹는 운영을 하는거는 정말 어려워요 네 에너지 싸움을 하는 바이슨은 광명밖에 없어요 야 이걸 또 참네 심리도 좋고 아 아 아 으 됐어 와 이걸 노렸다는게 진짜 토끼띠 지금 노렸거든요 광명이 저 지금 순간 와 야 제2됐다 지읒됐다 이 말이 입으로 순간 나왔었는데 토끼띠을 예상했다는 거야 굉장히 눈치가 빠르단 얘기죠 쇼보보자 한 번 더 그렇지 자 역잡기 하다 중발 걸렸죠 자 승부 잘 봤어 볼 땐 봐야 돼 요거하고 잡을 줄은 몰랐을 거야 됐어 약발하고 장풍 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광명은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엔 좀 꼈죠 와 이것도 너무 대박이다 야 요거는 좀 짧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것도 넘네 아 이거 반응 못 했어 약간 럭키가 따랐고요 자 럭키가 살짝 따랐습니다 요거 한 번만 더 이기면 느낌 좋아요 미끄러질까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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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8대4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거문캔님 바이슨 입장에서 재앙이죠 아까 2대2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되면 또 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 그랬거든요 다트님 안녕하시구요 아 대박이다 이게 들어오네 자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스읍 아 역잡기 좋아 아 잡히네 늦었 어 안 늦었네 스읍 그냥 튈걸 그랬나 자 아직은 제가 해도 이깁니다가 어 될 것 같지 않아요 한판은 더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어 아 역잡기 안 됐구 define 1 action 개owe 스텔러퍼 왔구요 어어 지금 몇번 지금 계속 잡을라고 이제 안가 자 어후 위기가 계속 와요 어 또해 슬라이딩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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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곱번째 매치 광명과 함께하는 아 됐어 스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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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하고 싶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Carolina 아하 좋아 됐어 아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이 친구가 원래 연승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시동 걸리면은 막 4연승 5연승은 그냥 하는 친구라 이제는 좀 마음이 조금 놓여요 됐어 아 자신감있게 확신까지 와 됐어 아 아유 광명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 잡았어요 아이고야 힘들게 했습니다 어 대보가 서풍이랑 노네 이기고 이기고